콘돔은 시청자분들한테 팬분들한테 좀 받은게 있어 가지고 끝보기 끝보기 끝보기로 제일 끝보기 낚시거든 이게 잘 보이고 시청자들 잘 보이고 미끼 요거 끼야가 요거 비레미같이 생겨 이거 끼야가지고 들어간다 들어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잡았어 와씨 와 심수다이 와씨 제일 크다 이거 삼자다 사자 오오씨 아씨 수쭈그레다 하아아아 하아아아 38 37 예 잡았습니다 아 잡았다 어 잡았다 좋았습니다 헤에 잡으세 햇빛 나니까 콘돔이 부풀어 올랐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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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나 아 저거 짱네 아 졸라 짱네 왕생하는거 아니다 입질 다시 입질 잡았다 아씨 진짜 크다 어디였노 어이 놀래라 놀래라 숨어있네 아 일로와 됐지 헤에 잡았다 어창에 던지고 됐어 제가 수메합니다 수메 제가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어촌계가 냉동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시에서 수메 해갑니다 1kg 1kg 4,000원인데 냉동 보관료 500원 빼고 1kg 3,500원 사짜 한마리 잡으면 1kg 정도 나오거든 그게 4,000원이다 3,500원이다 5,500원 4,500원 5,500원 5,500원 펜인것 같은데 베트낚시나 가지고 손을 들어서 탔네 뭐고 저거 잡았다 주바주 다리위에서 잡았다 어, 한수연대야. 히트! 아까 내 편이던데. 아, 고기도 고기, 물고기도. 오케이. 돌멩 뜨지 마라. 오케이. 진짜. 주위. 제스닥 쇼. 또 잡아 보내라. 너 얼굴 확인했으니까 발을 내주디 거짓말하고. 안경 낀 게 뭐라고? 아, 저트이야. 아, 또 무슨 또 그런 미션을 또. 잡을 때마다 배풍. 너 옆에 한번 타볼래? 네. 타고 싶어 하네. 한시간 콜. 한시간 콜. 알겠습니다. 한시간 콜. 하나. 자, 너가 잡으면, 너가 잡으면. 마리당 100봉. 빨빨리 잡아야 된다 이집 씨. 어, 인제 시작. 현재 시간 8시 28분. 9시 28분 동안. 어, 잡, 잡, 잡. 앗. 뭐, 자, 여기 보이죠. 백풍 백풍 잡았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정말 잘 잡네 완전 순순해 이건 완전 꿀이네 패스잡아가 수매하고 백풍 받고 반죽 꿀인데 완전 어부 생깁니다 백풍 사라졌다 놓치지 마라 살살 그렇지 그렇지 배에 안 떨어지면 백풍 날아가는게 다 20% 됐어 빨리 잡아라 잡았습니다 왔다 왔다 왔어 멋져 멋져 그렇지 와 살살살살 살살 아 재트인님 감사합니다 백풍 감사합니다 날씨 좀 너한테 날씨 좀 배하란다 고맙다 고맙다 오 대박 아 아 아 시간 다 돼간다 빨리빨리 잡아라 강제 노동이란데 고맙다 왔다 나이스 아 이거 재트인님 아 또 감사합니다 아 예 또 백풍 감사합니다 아 재트인님 오늘 시어라면끼리 먹으셨다 재트인님 감사합니다 재트인님 감사합니다 알아라 빨리 감사합니다 네 와 너희 이제 진짜 자주 뱉어야 되겠다 나중에 그 카톡 주고 받자 어 네 전화번호 주고 받자 어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응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야 아 나 햇빛인데 햇빛이 가다라고 스톱스톱스톱 이러는다 베 또 왔어 재그래~! 재택님 잡았습니다 한번 해 줘야지 죄송합니다 토마토 또 왔다 계속 잡으면 재미없는것 Independent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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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오오!! 잘한다 그거 계속 잡으면 재미없는거 아니에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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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잡으면 잡을 수 재미있지 재미없는거는 뭐 저티님만 재밌고 다 재밌다 늘 가라는데 저티님을 아 우리 야 저티야 우리 밥먹을게 밥 밥먹자. 점심 먹으러 가자. 둘이서 10마리 잡아야지 점심 먹는다. 매기매운탕. 매기매운탕 더 맛있다. 잡았다. 내꺼 보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건더칸이 잘 나오긴 하는데 이제 좀 늦잖아요. 지금은 건너편 가긴. 건너편 가도 되긴 되는데. 햇빛은 있어도 되나? 상관없다고? 별풍에서 저러보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가보자. 어디로 딱 대볼까? 딱 가운데? 이렇게 수초있는데. 수초가운데로 딱 대볼까? 되나?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배스 맞나? 다 넘어가. 다 넘어간다. 배스 맞다 우리야. 다 넘어가. 저세는 임자 시작입니다. 왔다. 왔다 놓지 마라. 15분 남았다. 네. 내 아버지 따라다니고. 아버지도 됐어요 하나. 네. 아버지가 몇 살인데? 마을 나오. 마을 나오. 내하고 5살밖에 차이 안나네. 아버지도 볼테요 이거. 아버지도 본다고? 네네 보세요. 그래. 이거 고상같은걸 좀 해주지 않나? 어 수매. 수매하거든. 1kg 3500원. 그러니까 나한테 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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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하면 된다. 계약을 딱맞잖아. 응. 계약 같은거 없다. 배태하주는거 밖에. 너희 손맛보는거 밖에 없다.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어 그래. 장성에 나가는것도 진짜 영광이. 어 그래. 짜장면 한그릇 사준다. 어이. 정답. 지금 다 끝났다. 아씨 완전히 이게 이제. 든든한 어부 생긴다. 든든한 어부. 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끝났다. 끝났는데 이제 낚시하는거지 그냥. 아 낚시. 응. 그러면 그냥 저 그늘로가. 그늘로. 아우 더워가지고 어떡해. 가자. 정답 oldo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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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겁나깐 겁나깐 안그러지 안그러지 모터 하이 쟤찍이네 공부 못하면 이 아저씨 된다 공부 안하면 내 채로 믿어야 된다 좀 좋은거 같은데 좋은거 같다 준하 형처럼 달려면 공부 안해야겠네 형과 함께 와우 잘한다 내가 내 눈이 제일 많잖아 하하하 고맙나 와우 와하하하 하하하 아하 와 진짜 씬쓰다 진짜 와 초원을 열렸네요 와C 어하시 화석볼리 채우겠네 하하하하 씨발 내가 멋잡는거인데 사이다 하나, 꿀 하나? 아니, 사이다 하나면 간단히 사이다 두 개 줄 수 없대 사이다 두 개 그릇 저렇게 쓴다 응 이거, 이거 다 먹어야지 나 안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음, 맛있네 응 수제비를 넣어, 얼쭉 가거든 수제비를 넣어 새우가, 새우가 맛있어 미물, 새우가 좀 간신 맛을 내는다 그런가 밥 두 개 주물라 그래 벌레가 안 남았잖아 비린내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나고 그렇다니까 네 이거 진짜 또 됐죠? 내일 먼저 오면은 저 거지새끼지 하나도 안 남았다 저 기이 들어왔다 대박 묵고 싶은 거 물어, 비싼 거 물어 응 카라멜 마게 마게 또 먹어야지 마게 또 먹어야지 아, 카라멜 마게 달달해 저.. 저 질이네 야 니 커피도 원샷 때렸구나 야 이거 좀 말부가 뭐라고 아 이거 뭐고? 참기름인가? 질이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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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어부들 30분에 한 마리 치고 꼬박꼬박 잡아야 된다 조업 시작 내 채비에 나는 좀 쉬 가면서 해야되나 내까지 쉬 내 선장이잖아 낚시 하기 싫고 힘들고 지치면 여기서 수영해가라 구명조끼 걷고 근데 이거 좀 문도 없다 맞지? 시청자가 하는 말이 참치 어슬을 타지 왜? 배스 어슬을 타가지고 잡았다 오 나이스 쌍다르키 와 멋지다 멋지 뭐 한사람 멋지 뭐 캠핑이지 캠핑이네 나 한심차야되겠다 와 씨 대박 씨 만주 씨 와 저 진보대가 있다 조국 같아 조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아까 네가 놓친거 잠깐만히 있어봐 있어봐 와 지금 지금 감았다 야야야 놓치지마라 이 멍청은 죽었다 아예 이 멍청은 죽었다 아예 웃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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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좀 더 힘rik 뵙스 르이힐 일단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세명이서 일단 알아서 하겠게 간단하게 먹고 다음에 고기 한번 먹는걸로 끓아디예 끓아있습니다 지금 13시간 14시간 하구나 예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생들 여기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